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여술엑스포 미디어아트 전시 i-museum에 왔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많은 요즘에 사람이 예전에는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AI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림과 접목한 현대미술 디자인입니다.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역사서나 전기학사서나 사막서 있잖아요. 그런 걸 남들보다 빨리 입고 들은 것을 잃을 줄 알아요. 멋있다. 자체. 상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녀가셔야 되시고요. 전시가 어두워서 이 안내문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세요. 티켓 총 2장 받으셨죠? 티켓은 1관에서 한 번, 2관에서 한 번 텀게이트에 찍으실 거라서 꼭 소지해 주시고요. 2관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틀 징검다리 있어요. 미끄럼틀 징검다리 있는데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이 안전수칙 꼭 숙지하시고 이용해 주시고요. 2관 내려가는 경사면에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해 주세요. 이름이 네, 이거 안내문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네 네 티켓 3장 티켓 1관씩 끼쳐주세요. 티켓 주세요. 티켓 주세요. 티켓 2개, 먼저 사진. 원인은 원인은 언론에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오오 오오.. 한 사람 짜리 오오오 오오오 너무 바다 좋아 너무 멋있어 어디 봤어요? 이리 와요 제가 야멘킹 좀 있어가지고 어, 안 보여요? 나 가봐요 그러면 아니, 잡는 거 아니에요 양채 차이로? 네,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나 따라와 어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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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요 아빠 앞에 어우 안씩 찾기네 혀야, 혀야! 혀 jump 호잇 이제 보세요 혀 흔들리기 좀 좋아 안다 직접 신전함 아 네 떼어먹어 오우! 미친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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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이리로 막혀있어 네! 막혀있는데? 오! 바다 이쪽에 바다는 더 괜찮아 오우! 고구마 이번에 내가 미디어야도 관심 많잖아요 이쪽에 고구마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나 잡아 나 잡아 괜찮은데 첫쪽으로 지금 나 캐스트가 구조를 안해요 오! 이 사진이 이리 들어와 나 잡아 여기가 되게 멋있더라구 이리 이리 와봐 우와 이리 들어와 봐요 이리 들어와 봐요 나 있는데로 와요 엄마 가나? 오우! 엄마 이리 와봐 나 같이 가길래? 나 잡아 엄마! 먼저 하고 기다려 오우! 가다 시원아 이리 와라 이게 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리 들어왔는데? 응 저기 가보셨어요? 양림동에 이이남수도요? 무슨 마을? 이이남수도요? 거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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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찍어드릴까요? 아 가족들 그래요 오우! 이것 좀 들고 있어요 여기 가족사진 좀 찍어줄라니까 이것 좀 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게 그렇더라구 영상도 찍어줄까? 아니 가족사진 좀 가요 아가로 오세요 시원아 아가! 아가앗아 앉아요 어둘 어둘 얼른 잡고 와요 손을 잡고 엄마하고 먼저 찍어드릴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나 비행기에도 비행기에도 그래 비행기에도 하나 둘 셋 아기를 좀 들어 올리실래요? 네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바다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모가 가봐요 이모가 가봐요 이모가 가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멋있다 그 다음에 또 2층으로 보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2층으로 가라겠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계단 쪽에? 어디 어디로 가라겠는데 잊어버렸네 이빤아 2번 2단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이곳에서 이쪽에 이쪽에 이관으로 가면 돼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여기요 여기요 이관으로 가시게요 이쪽이요 지나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 받아봐 이관으로 가면 돼요 네 여기 이관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관 이쪽으로 지방이 뱅 치킨 치킨 응 그런지 오와. 이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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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으로 가시기 어? 애기도 탄다 이쪽을 보고 완전히 좋은데요? 상반으로 갑니다 이쪽이요 네 직진 직진 이리 올라오세요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뜨대 이제 우와 여기는 별자리다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여기요 앞으로 직진 앞으로 이쪽으로요 네 안보여요? 평평해 여기는 우주 이쪽으로 오세요 저 따라와 그냥 빨뜨대 길 그냥 빨뜨대 길 양육 중에 있어서 가만도 내 편이 잘 안보여요 뭐가? 양육 중에 있어서 별이 잘 안보여요 아 그래? 그럼 얼른 와요 나 따라와 가게 기다리니까 우와 별건지 신경을 해 어 야는 저기 있어 밤에 운전도 힘들어 야 이게 미디어로 이렇게 야 이게 미디어로 이렇게 앞으로 반듯이 오면 돼요 이쪽으로요 어 너무 잘 봤다 반듯이 오세요 손을 끄고 어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쿠ty 이쿠서 이쿠서